대한민국 청소년의 회 뉴스 한이니 인턴 기자, 동유럽은 서유럽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저렴한 물가와 고유의 예술적인 광경들을 뽐내며 많은 관광객을 불러 모은다. 매년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오스트리아, 체코, 헝가리 등 이제는 너무나도 유명해진 관광지들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그 중 제코의 프라아는 옛목과 현대의 실험적인 예술정신이 조화로운 도시이다. 프라아를 떠올리면 대부분 카르교와 그 옆에 펼쳐진 운하를 얘기하고는 하는데 고전적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프라아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생동감 넘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오랫동안 프라아의 랜드마크로 자리잡은 카르교는 그 위상을 단연 뽐내고 있다. 카르교인은 항상 지나다니며 사진을 찍는 관광객들로 인산인회를 이룬다. 실제로 필자가 유럽을 여행하면서 가장 많은 한국인 관광객을 만난 곳이 카르교이이기도 하다. 이처럼 그 자체만으로도 오랜 기간 사랑받는 카르교를 오늘날의 예술가들이 더욱 멋스럽게 만들어주고 있다. 카르교위에는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 즉석에서 그림을 그리는 사람 자기 작품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한데 모여 있다. 특히 각기 하얀 드레스와 파란 정장을 차려입고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한 쌍의 연주자들은 관광객들의 발걸음을 멈춰 세우기 충분하다. 음악에 일가견이 없는 필자조차 노을리지는 배경으로 울려 퍼지는 서정적인 선율을 듣느라 한참 동안 그들의 연주를 감상했다. 카르교를 건너가면 더욱 여유롭게 프라아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이 있다. 운하 투어보트 선착장 근처에 나무 벤치에 앉아 있으면 시간을 잊고 카르교와 운하를 감상하게 된다. 아무래도 책을 읽고 서로 담소를 나누는 현지인들과 한데 어울려 있다 보니 조급함이 절로 사라지는 듯하다. 벤치에서는 카르교 뒤로 펼쳐지는 구시가지 풍경도 볼 수 있으며 이 모든 광경이 푸른 하늘과 어우러져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는 모습 중 하나이다. 여행하다 보면 더 많은 관광지를 보고 싶은 마음에 서둘렀던 적이 많은데 급하게 지나갔던 곳은 아무리 인상적이었더라도 결국 규칙이 마련이었다. 그러기에 여유를 가지고 길거리를 많이 걸어 다녔던 프라아는 역설적으로 가장 많이 기억하고 있기도 하다. 다음으로 주목할 곳은 구시가 광장이다. 구시가 광장은 세계건축의 박물관이라는 별명의 걸맞게 사방이 다양한 고딕 건축물로 둘러싸여 있다. 특히 프라아 천문식에는 그 정교함에 감탄이 나올 정도였다. 광장에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하더라도 유럽의 정수를 물씬 느낄 수 있으며 카르교로 까는 길목에 있으므로 프라아를 방문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들리게 될 것이다. 여유를 가지고 앉아 감성하는 것을 추천하며 노을이 질 때 방문하면 그 아름다움을 더욱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구시가 광장 근처에는 다양한 기념품 가게들이 질비해 있으며 체코 전통 음식을 파는 레스토랑도 있으니 시도해보아도 좋다. 그 중 체코의 전통이자 명물로 손꼽히는 뜨르들로 일명 굴뚝방도 여기저기서 만나볼 수 있다. 가게가 워낙 많기에 구글맵에서 평점을 확인하고 방문하는 것을 추천한다. 안쪽에 꿀만을 발라먹는 것부터 피스타치오 크림 아이스크림 등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 자기 기호에 맞게 선택하면 된다. 더운 여름철에는 아이스크림이 제격이지만 금세 녹아 흐를 수 있으며 먹기 힘들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꼭 큐즈를 가져오기 바란다. 프라하의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보았다면 다음은 톡톡 튀는 현대적 모습을 감상할 차례이다. 먼저 이색적인 관광지로 프라하에서 가장 좁은 골목과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엘리베이터가 있다. 이름만 듣더라도 사람들의 도전 정신을 자극하기에 충분한 관광 명소이다. 프라하에서 가장 좁은 골목은 그 이름답게 한 번에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정도의 크기이다. 골목에는 사람들이 줄을 지어 있으며 신호등도 설치되어 있다. 골목 안에 사람이 있으면 빨간불을 사람이 없다면 초록불을 보여줘 혼선이 없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엘리베이터는 마치 판자 하나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듯한 모습이다. 그렇기에 때를 잘 맞춰서 타야 한다는 약간의 긴장감을 느낄 수 있다. 실제로는 보이는 것보다 안전하다고는 하나 걱정된다면 필자처럼 구경하는 것을 추천한다. 다음으로는 정각의 얼굴이 요리조리 돌아가는 프란츠 카프카 동상이 있다. 학창 시절 카프카의 변신을 감명 깊게 읽었던 기억에 찾아갔는데 정각마다 약 10분가량 얼굴에 각 부분이 돌아가는 모습은 사람들의 탄성을 자아낸다. 평범한 동상이 아니라 움직이는 동상이기에 더욱 생생하게 느껴지고 재미도 느낄 수 있으므로 추천한다. 마지막으로 춤추는 집이라는 이름을 가진 건물이다. 카프카 동상처럼 움직이지는 않고 건물 자체가 마치 춤을 추는 모습처럼 디자인되어 있다. 바르셀로나에서 가우디의 건축물을 본 이후 실로 오랜만에 보는 곡선형의 건축물이어서 특별하게 느껴졌다. 이처럼 프라에는 잘 알려진 프라성 외에도 곳곳에 실험적인 예술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많다. 여타 동유럽과는 다른 프라만의 매력을 보고 싶다면 이번 기회에 위해 장소들을 방문하며 프라의 색다른 모습을 느끼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인다.